서울 도봉구 방학역 인근에 우뚝 솟아있는 이 건물. 낡은 건물 사이에 10층 높이로 세워진 신축 건물이라 한눈에 띕니다. 서울 동북권 일대를 대표하는 역세권 복합 쇼핑몰 중 하나인데요. 특히 스타벅스가 임차 중인 건물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를 비롯해 빕스, CGV 영화관, 모던하우스 등이 100% 임차 중인 건물입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7-6번지에 위치한 모비우스 스퀘어는 2021년 7월 중공한 신축입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은 22,215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대지 면적은 3,312제곱미터 약 1,000평입니다. 건폐율 59%, 용적률 375%를 적용받았습니다.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엔 스타벅스와 서브웨이, 베이커리 카페 등 식음료 매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2층엔 모던하우스 생활용품 전문점, 4층부터 8층까지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 9층은 빕스, 10층은 피트니스 센터가 늘어선 100% 임차 건물입니다. 주변엔 마땅한 상업용 빌딩이 없어 이 건물엔 늘 사람들로 붐빕니다. 주차대수도 총 180대로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최초이자 유일한 대형 복합문화시설 투자 기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매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인근 건물 가격의 시세는 평당 1,500만 원 선입니다. 매각 가격은 이보다 30% 이상 저렴합니다. 유명 브랜드들로 다 MD가 구성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려운 시기에도 100% 입점이 다 돼 있는 상태고, 현재 3.5%대 전후의 수익률, 임대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땅값은 평당 4,000만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비우스스케어 대지면적 1,000평의 땅값만 400억 원으로 추산합니다. 도봉구민의 수건 사업인 지하철 1호선 지하화도 추진 중입니다. 방학역을 지나는 GTXC 노선, 창동역부터 도봉상역 구간은 지난해 지하화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도 GTX 노선과 연계해 지하화가 이뤄집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올해 초에 통과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지상철 구간이 지하화로 된다고 하면 연남동 연트럴파크처럼 공원화가 될 경우에 모비스케어 자체에 대한 자산가치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서 이 자체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임대 수익도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호선 방학역은 추후에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내년 착공 예정인 우이신설선 경전철이 들어섭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을 지나는 우이신설선은 강북구 솔밭공원역부터 방학역까지 연장됩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서울시는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31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오비우스스케어는 다수 임차 계약을 코로나 시기에 체결해 매출액 변동 임대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든 경기가 차츰 회복하고 상업용 빌딩 시장이 활성화하면 추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